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특정행위의 지시. 사실의 고지에 사용되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도 기준으로 오른 것은? 안전표지에 관련되는 것은 문제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했습니다. 검지, 경고, 지시, 안내. 여기까지만 하고 안전보건 표지 종류가 4가지다. 이러면 안 되죠. 절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 관계자우의 출입금지. 이거 홀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종류도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표지는 총 5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4가지만 자꾸 정리하다 보면 자칫하면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관계자우의 출입금지는 3가지죠. 허가대상, 검지대상, 그리고 성면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검지, 경고, 지시, 안내가 있는데 검지는 기본 모형이 이렇게 해서 빨간색입니다. 바탕은 흰색이죠. 그리고 관련 부어미 그림은 검은색을 사용합니다. 이런 색깔들도 같이 정리하셔야 돼요. 경고가 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마름모 모양, 기본 모형이 검지와 똑같은 빨간색이라서 시험 문제 내기가 좋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바탕은 노란색이죠. 여기는요. 이렇게 해서 경고 표지가 중요하고 지시 표지는 파란색 원형 바탕에 흰색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나타냅니다. 어떤 걸 지시합니까? 전체가 다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거죠. 그리고 안내 표지는 녹색 바탕에 흰색 또는 흰색 바탕에 녹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금지와 경고다 보니까 지시도 나오지만 지시는 그림과 명칭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금지는 전체 종류를 좀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암기법. 금화인 보물 또는 보물인 검화 이래도 되겠죠. 검화인 보물을 어디에 씻습니까? 탑사에 씻고 출사하면 됩니다. 암기법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전체를 다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 경고 표지에 두 가지를 다 외울 수 없고 이 삼각형에 해당되는 내용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마름모에 해당되는 이 마름모는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기본 모형의 색깔이 같다. 기본 모형 빨간색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험에서 많이 다루어지죠. 급, 인삼, 폭발. 반드시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급성, 독성 물질, 인화성, 산화성, 부식성, 폭발성, 발암성 물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지금 문제에 나왔던 색도 기준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색도 기준은 숫자라서 외우기가 힘들지만 한 번만 해놓으시면 됩니다. 제가 공식을 좀 정리해드렸는데 7.54까지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다 그랬습니다. 4, 5, 7로 하시든지 7.54 편하신 대로 정리하시면 된다 했습니다. 앞에 1을 붙여서 14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 2라인은 마이너스 2라인으로 잡아주자 그랬고요. 그 다음 이 라인은 크로스 해서 더하기 1라인으로 해주고 맨 앞쪽은 그냥 마이너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공식입니다. 14는 2줄은 전부 2를 빼줍니다. 그래서 12, 또 2를 빼서 10이라고 정리하시고요. 지시와 안내는 수치가 똑같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10 이렇게 정리하시고 더해서, 1을 더해서 여기다 적어줍니다. 1을 더해서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8.5, 죄송합니다. 밑으로 줄을 좀 맞춰서 적을게요. 그 다음 8.5 그 다음 앞에는 그냥 빼주라는 얘기죠. 빼주면 2.5, 그럼 이 둘은 또 똑같다 그랬으니 2.5 하나가 남았는데요. 남았는 이 4는 그냥 끌고 내려옵니다. 유일하게 그냥 가지고 내려오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4, 그럼 아래도 똑같으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위에 검지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7.5, R이라고 써죠. 기호를, 기호는 시험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레드라는 뜻이고요. 노란색이죠. 경고는요. 그래서 열로 Y입니다. 그 대신 경고 표지 중에서 마름모는 뭡니까? 색도 기준이 위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빨간색이기 때문에 금지와 같이 가는 겁니다. 삼각형에 해당되는 것이 5Y의 8.5, 1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게 색상, 명도, 채도 순서입니다. 이것도 과거에는 많이 나왔어요. 지금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2.5는 청색인데 그냥 청색, 블루가 아니고요. P, B라고 써주고요. 블루인데 퍼펄블루라는 겁니다. 이 퍼펄이라는 것은 자주색 계열, 보라색 계열의 푸른색, 청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는 녹색이기 때문에 그린이죠. G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까요? 특정 행위를 지시하는 건 뭡니까?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2.5 PB 40에 해당됩니다. 2.5 PB 40이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알아두시고, 이거 외에도, 저는 여기까지만 정리해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이거 외에도 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그림과 명칭에 해당되는 내용들도 나온다 그랬습니다. 해당되는 그림이 어느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요. 그림을 내놓고, 이거의 명칭으로 맞는 것을 찾으세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꾸준히 공부하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4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 중 다른 사람의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인간관계 메커니즘의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이것도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동일화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동일화는 동일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방이 있고 암시가 있었죠.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메커니즘의 종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화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동일시하는 거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어떤 생활양식이나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져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동일화, 동일시, 부모님 또는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여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투사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어떤 억압된 것을, 기분 나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또 넘기는 것. 그래서 증오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그렇죠? 사람은 예를 들리니까 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쳤는데 공이 엉뚱한 대로 날아갔다. 내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공이 엉뚱한 대로 날아가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걸 어디에다가 투사를 하느냐? 테니스 체에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집어 던지고 밟고 부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걸 다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눈짓, 몸짓, 손짓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모방은 흉내내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하죠. 어린아이들은요.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 아빠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죠? 신기하기도 또 처음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다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을 또 모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암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생활 양식이나 그 사람의 사고를요. 또는 그 사람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데 논리적, 사실적 근거 없이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누가 얘기했다 그러면 이걸 따질 생각도 안 하고 아, 그 사람 말은 무조건 맞아.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수적인 것, 수량적인 것.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를 했는데 90%가 그렇게 나왔어 하면 내가 여기서 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거 아니야 해버리면 내가 이상한 사람 되죠. 그죠? 그러면 아, 그는 맞는 얘기 맞아. 제대로 나왔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또 권위, 위험 이런 겁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서 어떤 어떤 얘기를 했다더라. 교황이 나와서 어떤 어떤 말을 했다더라. 세상이 아름답다고 얘기했더라 하면 그분은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맞아. 라고 그냥 받아들이죠. 이런 걸 우리는 다 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지고 인간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동양식이나 태도를 투입하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것을 발견해가는 거 바로 동일하죠. 동일아. 동일아.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이 기회에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투사도 시험에 나왔었고 암시도 나오고 커뮤니케이션만 종류가 아닌 것 이런 데 나오지 나머지는 다 한 번씩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전체적인 종류로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도 문제가 나옵니다.